안녕하세요 루트나이입니다. 앞선 홈팟 영상을 제작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애플TV와 홈팟 연결을 통해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 추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홈팟은 같은 종류의 같은 세대 홈팟끼리 스테레오 페어링이 가능합니다. 홈팟 1세대 2대, 홈팟 2세대 2대, 홈팟 미니 2대 각각 스테레오 페어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테레오 페어링의 목적입니다. 스테레오 페어링의 주된 목적은 2대를 페어링하고 아이폰이나 애플TV 등에서 한 번에 볼륨을 조절하거나 특히 아이폰 등이 없이 홈팟 자체에서 시리를 이용해서 음악 감상을 할 때 스테레오로 바로 듣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애플TV, 맥 등을 홈팟 플레이의 인터페이스로 사용하면 동일 네트워크 안에서는 얼마든지 멀티로 연결해서 서라운드 사운드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연결된 스피커는 애플TV 플레이가 되는 TV 모니터 하나지만 추가로 연결 가능한 스피커들을 보면 홈팟 1대, 홈팟 미니 2대, 온도 조절기에 있는 스피커 1대, 맥북 프로 1대로 연결해 보았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의 스피커를 원하는 장소에 두고 아이폰, 애플워치, 애플TV 등을 이용해서 사운드 볼륨 조정이 가능하고 스피커들이 위치하고 있는 방을 동일하게 홈앱에서 잡아주는 경우 모든 스피커의 볼륨을 한 번에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쉽고 편하게 연결하고 사운드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은 애플이 유일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애플의 에어플레이 기술이 뒷벼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애플TV를 아이폰으로 리모컨 조정이 가능하게 하고 무선으로 프린팅을 가능하게 하고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을 쉽게 설치,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애플의 핵심 무선 기술 에어플레이는 20년 동안 애플 기기들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에어플레이를 지원하는 프린터나 스피커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구매하시면 동일 네트워커에서 바로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또 지금은 단종되었지만 애플 에어포트 익스프레스를 사용하시면 공유기는 기본이고 무선 지원이 되지 않는 프린터, 스피커를 에어플레이로 무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기본 프린터가 에어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라벨 프린터에만 연결해서 무선으로 사용하고 있고 에어포트 익스프레스의 외장 오디오 연결 케이블을 이용해서 서라운드 사운드를 추가해서 사용합니다. 외장 포트가 있는 스피커라면 얼마든지 쉽고 편하게 서라운드 시스템을 구성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에어포트 익스프레스가 이제 단종이 되어서 이런 방식의 구성은 어렵겠지만 에어플레이를 지원하는 스피커들의 종류가 많아졌기에 애플 기기들을 이용해서 쉽게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홈팟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애플 유저만 가능한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애플 홈 앱 기능에 연결하면 인터컨 기능, 벨 연결 기능, 스피커폰 전화, 음악 감상, 온도, 습도를 확인하고 온도 조절기를 자동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도 있고 또 가습기나 제습기를 자동으로 틀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홈팟과 홈팟 미니가 생각보다 상당히 쓸모있고 좋은데 한국에서 정발이 안되는 점은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홈팟 미니와 홈팟 중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예산에 따라서 추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 홈팟 미니 한 대를 구매하시고 사용해보신 후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는 경우 홈팟 미니 추가 한 대를 구성하셔서 스테레오 연결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또 나중에 여유가 되면 홈팟을 추가해서 서라운드 시스템으로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홈팟이 블루투스 무선 스피커처럼 휴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겠지만 뒷마당 같은 야외에서도 홈팟 미니 한 대만으로도 충분히 듣기 좋은 소리를 내줄 수 있기에 전원 연결이 용이한 곳에 파티형으로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나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스턴에서 루트나인이었습니다. 보스턴에서 루트나인이었습니다. pense